아 아 아 아 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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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이거 어 한번 해보라 일본 좀 방심하면 잘 걸리는 루트 기습상류 일본이 잠수함을 말 깔아두니까 이게 중국이 보시면 영순이 좀 있거든요 뻔하잖아 일본 주력함대는 해안가에 투입돼가지고 제거 먹잖아 함대 포격때문에 빠져있는데 이제 고고 이용해가지고 들어가는거거든 일본이 만약에 제건 어설퍼게 잡아두면 되긴 되겠네요 한번은 근데 보통은 일본분들이 이거 두둥근 박아놔가지고 잘 안통하긴 한데 음 국고갑자가 만들어줬고 일본 어떡할라고 치긴 치나 일본? 아 칠맘은 있네 그래도 아예 안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군볼 3명이면 좀 치기 그래 드럽게 안 밀려가지고 밀기가 쉬워 보이진 않은데 어? 잠깐만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잠수함만 깔려있죠 함대 주요 함대는 그냥 대기중 이거 이거 요 함대가 이제 사역한다고 여기 딱 빠지잖아 한번 넣어볼 만하다 이건 뭐야 아 해안바가 헤드핀 했는데 근데 도쿄만 해놨네 어 뭐 그니까 어차피 이제 여기만 안 뚫리면 된다 이거네 뭐 그렇긴 하지 남부 여기 뚫려도 어차피 수도만 안 딸면 상부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 들어오면 그냥 순은순 잘라먹고 생각해보니까 싸먹으려고 그런걸 수도 있고 일부러 좀 뚫려둔 느낌이네 남부는 지그 엄 상륙은 안되죠 어 이거 보고 포기했나봐 중국 상륙은 안되고 자 이게 칭다오 상륙이 돼야되는데 안될거 같지 않나 이게 군벌 3명이면 만하면 안되긴 한데 방서 중공 중국이라 이게 이게 계속 돌려막으면 그쵸? 심지어 이게 돌아가면서 방 켜버리면 더 안뜨릴거고 어 너무 힘들어보인다 이게 불조차 지금 파란색불이야 노란색이라도 들어야되는데 어? 뭐야 뭐하니? 아니 중국아 이게 왜 뚫렸니? 어 아까 잘 맞고있는거 아니었어? 상가가 안뚫렸는데 일부러 빼셨나? 일부론가? 아니 뭔가 수상찍지 않나요? 아닌가? 힘에서 밀렸나? 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진안까지 밀리면 안돼요 여기서 무척 막아야되거든 진안 밀리면 일본에 보급들어가지고 일본이 보급이 빨간색이니까 이거 막아내는건데 더 밀리면 안돼 인도가 좀 빠졌나 이거 아 해안방호 때문에 내려갔네 아니 근데 해안방호 이렇게 많이 안 수가 너무 없지 않나요? 이걸로 막아진다 이건가 한번 한번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병이 어? 보급 채웠네 항구지였구나 자 이제 일본은 이거 한칸만 더 밀면 돼요 강 넘어가야죠 빨리 강 넘기가 싫으면 이건 이거 사용해서 밀들어야되는데 어? 되나? 아니 공군이 어디서 났지 근데? 어어? 아 이탈리아 아 중국이 공장을 뺐구나 아니 중국이고 공장 이렇게 빼는거 쉽지 않거든 이게 포병잠비 아까운판에 전투기 다섯개 놓고 수용기 세개 박았네 와 근데 이거 되잖아 이거 대면 난리나 충격 클거 같은데 일본이 전투기 안 뽑았던거 같거든요 이제 늘리고 있는데 이 제곱발 잡아야돼 못잡으면 안돼 이거 지금도 못잡고 있긴 한데 아 일본 전투기가 이게 좀 성능이 구린가 왜 이렇게 밀리지? 일본 전광기 쓰네? 아 일단 별개는 좀 한번 싸우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업글 좀 해야겠다 어? 아니 이거 잠깐만 중국 2차 공수 갑니까? 이거 2차까지 들어가면 난리나겠는데 이거 어디까지 찍었어 그리 설마 조직력 찍었습니까? 이거 찍었네? 이거 계속 들어가면 난리나겠는데 대참사 아닙니까? 저용권 잡혀있나? 어 잡았어 저용권 한국 왕도 뺐었구나 어 이제 계속 넣으면 돼 그냥 공수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더라 뒤로 뺐구나 이거 일부러 일부러 그래 뭔가 느낌 이상하더라고 베이징 그렇게 쉽게 밀리가 없는데 이거 공수 사전거리 생각해가지고 베이징까지 땡기고 일본군 이렇게 들어오면 공수가 이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잘라먹으려 한 거네 근데 뭔가 너무 순순히 밀리긴 했어 영역이 좀 많아보였는데 어 근데 이거 왜 안 때려주냐 중공은 중공이 못나게 잡아줬어야지 왜 안 때려줘 아 다 도망가네 이거 야 너무 빠졌다 에이 이것도 말 자른 거긴 한데 말 튀었네 어 한반도까지 갔어? 하하하하 다시는 중국 공수를 무시하지 마라 일본 전투기 안 뽑지? 이 꼴 나는 게 그냥 맨날 그냥 캐스만 뽑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일본분들이 좀 배짱짱 사기네 중국 공군 없겠지 하고 캐스만 가거든요 그게 뭐 일반 공군이 이제 중국에 안 가주니까 그런 거지 중국도 이제 예약물고 가면 꽤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거든요 어 잠깐만 항구 하나도 없나 그러면? 어? 아니 진짜네 저 항구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달라갖고 여기 두 개 달라갖고 여기 달라갖고 없네 항구가? 아 근데 이쪽은 구조가 되겠지 뭐 설마 중국 송선이 있으면 아 송선 없나? 아 이거 다른 쪽으로 좀 병력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일본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 부산 쪽에도 공수 더 넣어야 될 거 같고 아 중국 분이 잘하네 공수를 많이 뽑아놨네 중국 분이 잘한 게 공수를 많이 뽑아놔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 한 번만 들어갔으면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 테러인데 그냥 아 아 이게 연결됐는데 여기 아이씨 아 일단 이러면 일본이 아 이게 항관도까지 빼야되는데 빠지나? 복구 반대서 전투력이 안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안 돼 이거 속도도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속도 아 이거 너무 못 보겠다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거는 뉴비 독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네 일본 시즌 종료인데 이거 어떻게 와 아니 일본이 한 번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다시 내려갔는데 공수가 역포에 했어요 공수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항구 탈환 부대가 잘려버렸고 그 틈에 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연결해버렸네 전멸이야 이거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망자 일본이 더 많겠는데 사망자 일본이 더 많겠는데 하하하하 야 이게 정말 보기 힘든 결과물인게 아니 사망자가 일본이 91만인데 그냥 포기하죠 이거 근데? 협력 찍어놓으면 뭐하냐? 야 이거 중국 그냥 공수 때리면 되겠는데 일본 본토로 일본 먹을 수 있겠는데 그냥 가면 되요 이거 공항 찍고 쥐었지 않나? 일본이 정권이 없어가지고 아니 경우도 없어 일본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어 멘탈 나와버린 머리 안 돌아간다 이제 아니 일본아 졌네?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제가 이때까지 멀티하면서 중국이 사망자 100만 이하로 한반도까지 밀고 일본까지 끝내는 거는 이거는 뭐 기습 상역에서 끝낼 적 있긴 하지만 이건 상역도 아니고 그냥 아니 정면 싸움으로 다 민건데 이게 밀려? 와 뭐 나야 유튜브 공연 나오니까 좋긴 한데 이 선수분들 이거 멘탈 관리가 안될 것 같네 이거 다음에 멀티 또 할 수 있겠어? 막 중국 공수 보면 발짝 날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이 좀 강심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맞아 이거는 중국이 잘했어 중국이 공수를 진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나도 공수부대를 한 50개 배치할 줄 몰랐는데 저거를 저렇게 많이 배치해가지고 아니 심지어 그 공수교도 다 찍어놨더라고 어 그 조준형 하락까지 다 찍어가지고 야 그게 준비하기가 참 빨리 안됐을 텐데 음 제가 보기엔 중국뿐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평세대로 한 느낌이고 중국이 잘했지 카운트를 잘 찼지 뭐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일본은 깔끔하게 졌구요 뭐 땅은 합병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하여튼 자 아시아는 끝났어요 깔끔하게 못 켜가지고 일본이 씨도 안남았습니다 그냥 게레크도 아니죠 함대 가져오셨나 혹시? 아 맞다 함대 있잖아 이야 이거 아니 이게 맞어 함대가 기수도 안났지 이게 완전 신빙인데 아니 고대로 다 가져왔네 아니 중국이 그냥 한 바이트 뜨죠? 유럽 가가지고 내가 독일이 될게 하고 인도 밀어버리고 아니 이거 유럽 먼저 가자 한번 어? 스페인? 아 네 중국이 좀 이겼으니까 신나긴 하죠 하자 아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